왔어? 어. 왜 그만 쳐? 춘아, 너 좀 이상해. 뭐가? 왜 이래? 너 며칠 사이에 키가 더 큰 것 같아. 남자들은 24살에도 키가 더 자라나? 표정이 완전 맛이 갔네? 아니 뭐 병원장 아들이 고3이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어? 아, 가만히 좀 있어봐. 이렇게 해야 다음 달에 확인을 하지. 아, 좀 빨리 해. 알았어, 알았어. 아, 좀 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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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